극락무는 영가들의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춤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춤입니다. 아, 내 미쇼, 아, 내 미쇼,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셨습니까 엉동서라 찢어지는 오진 주의 고통 속에 구찬을 떠돌고 헤매드님이시리여 극남 세계 문을 열고 지그창 성봉 야올리니 지장 보살 인도 따라 반야용 선도를 소서 그룹 전통 인도하는 길랑 보살님이시여 그룹 전통 인도 그룹 전통 인도 그룹 전통 인도 그룹 전통 인도 차결하는 풀볕 태양 목마름의 고통 속에 주의 고통 속에 죽음 깨를 알다 돌고 헤매드님이시여 지옥 문을 활짝 열고 지금 창산 공략 울리니 아미탑을 징겨나고 반야 용산 오르소서 금방 청토인도 아래 깨나고 살리시오 언젠 그 내 보람에 시그쳐서 울립니다 박수 한번 들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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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을 기원하는 그런 춤이 되겠습니다. 우리 꽃이 피면 꽃에 새자고 바람불면 바람내자고 오나 먼 길 울며 울며 혼자 하겠지 우리 주님은 마음씨도 좋아 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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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